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홉국을 해볼텐데요. 여러분들도 이 아홉국 좋아하시죠? 네, 저는 오늘 아홉국에 맛을 내기 위해서 특별한 걸 넣을텐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토마토예요. 생소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토마토를 넣고 한번 끓여서 맛을 보신 분들은 아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텐데요. 이 토마토가 그렇게 좋은 식재료지만은 한식에서는 그렇게 자주 활용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식으로 국이나 찌개에 넣어 드시면요. 맛도 좋아지고 또 몸에 좋은 토마토를 드실 기회가 많아지니까 좋겠지요. 자, 그럼 아홉을 따서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키가 큰 아홉을 보셨나요? 저희 집에서는 아홉이 이렇게 잘 자라는 거 있죠? 이렇게 키가 크지만은 겨울에 자란 아홉이어서 아주 연하고 부드러워요. 옛말에 이 아홉국은 시어머니 몰래 문걸어 잠그고 먹는다고 할 정도로 맛있는 그런 국인데요. 정말 그렇더라구요. 저희가 먹는 거는 그냥 끓이는데요. 오늘은 다른 곳에 보낼 국이어서 미끈한 성분을 빼줘야 해요. 그래서 빡빡 치려서 미끈거리는 푸른 풀을 좀 빼도록 할게요. 네, 요렇게 칠에 나온 걸 헹궈서 물기로 빼주시고요. 토마토도 몇 개 씻어서 준비할게요. 먼저 채수를 준비해 주세요. 저는 채수물을 준비했는데요. 이 다시물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로 준비하셔도 돼요. 된장도 국물 양에 맞춰 넣어주세요. 풀어줘야 되겠지요? 이런 국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끓이시니까 양과 간은 여러분들께서 조절하시면 좋겠어요. 네, 준비한 아홉은 덤성덤성 썰어주시고요. 네, 국물이 끓기 시작하네요. 서른은 아홉을 넣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 아홉국도 양이 좀 많은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식구수에 맞춰서 조절하시고요. 오늘 이 국의 키포인트는 토마토를 넣는 거니까요.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토마토는 잘게 썰어주시고요. 이 토마토는 끓는 물에 데쳐서 껍질을 벗겨도 되는데요. 뭐 그냥 쓰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제가 한참 전에 이 토마토 김치찌개를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그것도 정말 맛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해서 드시고 저에게 피드백을 주셨는데요. 맛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네, 파는 어서 쓸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할로피노 고추인데요. 이걸 약간 넣어주면 훨씬 국물 맛이 깔끔하지요. 국양이 많아서 파란 거랑 빨간 거로 두 개를 다져서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거는 선택사항이니까 취향에 따라서 넣으셔도 되고 양도 조절하시면 되겠네요. 네, 국물이 끓기 시작하네요. 썰어놓은 토마토를 넣도록 할게요. 고추 다진 것도 같이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중약불에 뭉근하게 한 10분 정도 끓여주면 되는데요. 어느 정도 맛이 오르지면은 파랑 마늘을 마지막에 넣어줘야 되겠지요. 네, 파를 넣어줬고요. 네, 파를 넣어줬고요. 마늘도 한 2큰술 넣도록 할게요. 네, 간을 한번 보시고요. 좀 싱겁다 싶으면은 간장이나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면 되겠지요. 네, 좀 싱거운 것 같네요. 간장을 조금만 더 넣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국이 다 됐으면은 바로 드셔도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들깨가루를 좀 넣어주면은요. 훨씬 더 구수하고 정말 맛나는 그런 아웃국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들깨가루는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직접 농사지어서 우편으로 이 미국까지 보내주신 건데요. 해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하는 편인데 지난해는 코로나 때문에 제가 못 갔더니 우편으로 이 들깨가루를 비롯해서 고춧가루, 숭늉가루 등 여러 가지를 보내오셨는데요. 제가 그걸 받고는요. 저희 어머니가 오신 것 같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눈물이 핑 도는 거 있죠. 멀리 이국 땅에 산다는 핑계로 효도도 잘 못하고 미안한 마음만 가득한데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 꼭 전하고 싶어요. 엄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모든 부모님들께 드리는 인사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